선거제가 이제서야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. 정치적 함의가 뭔지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체 기자 앞서 설명한 걸 보면요. 거대 양당은 위성 정당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와 달라지는 게 없는 건데 이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? 참여연대랑 민병 같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요. 김부겸, 정세균 이런 전 총리 등 원로들도 현행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.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릴 경우에 야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. 이 대표는 또 지역구 문제에서도 선거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일부 접전 지역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대표가 원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? 예전 선거제도요. 네, 맞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었고요. 올 초에도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총선 목표로 내세우면서 병립형 회기 방침을 시사해 왔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 현행 유지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제3세력까지도 한데 모은다면 대선에서 큰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야권 연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. 대권 행보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표로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이 선거연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자, 여야가 이제 위성정당 만들 거다 아까 보도도 했는데 이 대표가 그런데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럼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다른 겁니까?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까? 오늘 기자간담회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. 이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반쯤은 위성정당, 반쯤은 아니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대표도 좀 헛웃음을 짓는데. 네, 맞습니다. 국민의힘은 온전히 비례정당 후보로 공천을 하는데 민주당은 소수정당 그리고 진보 세력에게 비례후보를 일부 양보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스스로도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요.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말이죠. 비례위성정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. 부실한 것 아니냐.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.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그럴 것 같네요. 네,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. 더불어시민당 사례를 보면요.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었고요.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의혹으로 개원도 전에 제명이 됐었습니다. 창당부터 후보 선정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이제 급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. 이번에도 소수 세력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춘 건 맞지만 그만큼 후보 검증의 문턱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난 총선 때 국민들 많이 혀를 찼습니다. 이렇게 긴 투표 용지 투표한다고 또 고생도 하셨는데 이런 꼼수위성정당이 아주 관행처럼 될까 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